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목표인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 방문의 키워드는 IPEF를 배경으로 한 삼성, 현대 그리고 북한이었는데 윤석열 행정부는 무난하게 미국 대통령 방안에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사츠셋 주주에 이어서 플로리다주에서도 원숭이 천연두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백신이 있고 아직은 세계적으로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4년 대선 출마할 뜻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거듭 밝혔습니다. 70%의 공화당원이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지지합니다. 리모트 업무가 집값을 올린다는 최초의 구체적인 경제연구소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파이저사는 5살 미만 어린이에게 코로나19 백신 80%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 군인이 처음으로 전범 재판을 받아 종신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군인은 자신이 민간인을 숨지게 했지만 군의 명령이었다고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방송되기 직전에 저희 방송이 상당히 고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스튜디오를 새로 꾸미는 과정에서 아마 컴퓨터도 새 환경에 적응 중인지 안전하지가 않아서요. 지금 저도 오늘 방송 시작을 백업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먼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전부 끝났고 오늘까지 일본 방문을 할 텐데 이것에 각 나라가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아시아 방문이기 때문에 그 자국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그림이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거의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적인 뭐 어떠한 그런 것들 또 그것에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항상 그 가운데 들어 있죠. 그 모든 것을 확 뒤집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뒤집어서 성공을 할지 성공할지 않을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현재로서는 희망보다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주도해 가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면에 중점을 두고 봐야지 한국 방문과 일본 방문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뭐 그 밖의 나라들의 총리들과의 회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쨌든 그동안 세계화라는 것 때문에 싼 나라에서 물건을 사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많이 하지 않았고 무척 싸게 생활 필수품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이 임금이 오르지 않고 너무 힘들었고 여러 문제점이 나왔다는 거죠. 중간에 버라고바마 전 대통령이 TPP라는 환태평양 경제무역협력체 같은 것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반대했고 의회에서 상원에서 끝내 비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계의 무역질서를 물론 요즘은 무역질서가 안보와 전부 연관이 됩니다. 그걸 잡아보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IPEF라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웍 맨 앞에 인도 파스픽 이코노믹 프레임웍의 약자를 따서 IPEF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해서 이제 일본에서 출범이 된 겁니다. 13개국인데요. 제가 우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한국 방문을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3개국은 중국도 가입할 수 있지만 중국이 가입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을 함께 정하는 건데 그 표준에는 부정 부패도 없어야지 되고 인권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3개국을 미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국가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 인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가장 인구가 많으니까요. 땅도 크고 세 번째가 일본, 한국, 그 밖의 국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호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베트남이 맨 마지막이지만 알파벳 순서로. 그렇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도 굉장히 요즘 중국과 무엇을 해보니까 좋기는 좋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이 같은 13개국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규모의 40%를 차지합니다. 유럽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40%를 차지하고 있고 표준을 정하고 이 표준이라는 것은 노동 환경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것 이것도 아시아 국가에서는 싫어하는 국가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중국은 결정하라.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라. 라고 하지만 중국이 들어가기 무척 힘들죠. 더군다나 중국도 5개월 전에 중국 주도로 비슷한 경제무역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Comprehensive, 그러니까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고 해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발표하고 5개월도 안 돼서 다 이제 중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호주는 요즘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지만 이런 차이에 미국이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시기로 보면은 세계사적인 시기로 보면은 COVID-19이 발생하고 나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했었던 국가들이 중국이 완전히 락다운을 하고 물건을 만들지 않으니까 공급망이 엉망진창이 돼서 미국, 한국 전부 자동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가격이 너무 셉니다. 하나가 있고요. 사드로 인한. 두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공급망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지금도 게설린 값이 굉장히 주말 사이에도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군데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도 서로 공유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네 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 가서 설득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는 안보와 곧바로 연결이 돼서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 지금 말씀드린 13개국 가운데 상당수의 국가가 중국과 거의 척을 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중국과 영해 이런 데서 분쟁이 있거나 한국처럼 사드 배치 이후 지금까지도 중국의 보복을 당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과 거래하는 거래량이 너무 많죠. 한국도 미국과 일본 합친 것보다 더 많으니까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중국을 조금 피해야지 되겠어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가에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묶어서 지금 그 보따리를 싸들고 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대뜸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 미국이 방어를 한다. 이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도 했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백악관 대변인은 바로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 그 정책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가 됐고요. 그동안의 경제를 말씀드리면 공급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미국이 이제 TPP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은 미국 우선하면 돼 하고 그 당시에 2017년도에 탈퇴를 해버렸는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미국이 그걸 계속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는 이번에 이 IPEF보다 TPP 환태평양 경제협력체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많잖아요. 아시아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그러면 관세를 서로 없애고 그리고 또 표준 같은 거 규제 같은 것도 좀 없애고 해서 미국의 수출길을 넓힐 수 있었던 게 TPP인데 TPP 이후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가지고 간 이것은 조금 그 TPP보다도 약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IPEF라는 것은 네, 일하셔도 됩니다. 안 보이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가 나가고 있다고요? 네,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해주시죠?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IT 부서의 담당자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IPEF는 동남아시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한국도 중국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꺼리는 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 년 동안 이 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세계화라는 것이 신자유주의 그리고 중국에 굉장히 의존했던 것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독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확장을 무척 좋아했었죠. 그래서 중국과도 리셋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팔고 중국이 잘하는 건 또 중국에서 사서 우리가 쓰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 같은 세계화가 세계를 전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 경제가 성장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노동자들도 무척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옳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노동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등등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버니 샌더스 의원 등등이 이 세계화라는 이 무역이라는 것이 그동안 미국에서 임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블루 칼러 일자리를 줄였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기업들은 블루 칼러들에게 여러 가지 기준 다 맞추면서 임금 굉장히 주는 것보다는 아웃소스팅하는 게 훨씬 이윤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미국 노동자들의 수준을 저하시켰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러스트 벨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계속 효율적으로 했고 당시에 후보였던 힐러리 퀸트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블루 칼러는 어차피 민주당 표야 이랬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거대한 인물이 미국에서 탄생을 했던 겁니다. 세계화, 그로 인한 노동자, 미국 노동자들의 불만 학사학위가 없는 근로자의 소득은 늘어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조금 천천히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천천히 그랬다는 거죠.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그 수십 년 동안에도 계속 경제적인 파이는 커지고 있다. 우리가 함께 먹을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다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두에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노동자들은 더 이상은 우린 싫다. 무역 확장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TPP, 트랜스퍼스픽 파트너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양당 의원들이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끝내 상원에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던 차에 일은 계속 추진을 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우리는 반무역이야. 미국은 그냥 미국만 살면 되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TPP에서 미국이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 뒤에 일본 등이 일을 해나가기는 했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TPP로 돌아가지 않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TPP를 대신하는 것을 들고 아시아를 간 겁니다. 미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극, 베트남이 함께 하자는 거죠. 신자유주의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TPP보다는 덜, 레스, 야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TPP는 사실 미국에서 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그럴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중간선거도 얼마 있으면 치러야지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걸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오바마와 다른 걸 하겠다고 하고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른 걸 하겠다고 하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에 있어서의 고립이라든가 어떤 그동안 무역을 잘 해왔던 국가에 관세를 높게 부과를 해서 그 관세 부과한 것에 그 돈을 그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내고 사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덜 과격하게. 그리고 유권자의 걱정도 조금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감안을 하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IPEF라는 경제 프레임워크인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과거의 틀과 과거의 무역과 IPEF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경제학자들이 왜 마켓 액세스라고 시장 접근 한국말로 이렇게 부르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 과거의 시장 접근은 우리가 경제 공동체 협력을 한다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친구니까 관세 우리 내리고 관세 안 받고 규제 같은 것도 다른 나라는 조금 하는데 우리끼리는 하지 말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IPEF는 그런 게 아니라 딱 그 분야를 정합니다. 에너지 분야. 깨끗한 에너지. 디지털, 인터넷 이런 분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국의 반도체 칩 공장 삼성을 방문하고 끝날 때는 현대의 회장과 50분 동안이나 회담을 하는 겁니다. 깨끗한 현대가 뭐 배터리 공장 같은 거 짓고 있잖아요. 조지아에. 그런 부분들 상원의 인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봐라. 우리 13개국이 지금 중국이 저렇게 돼서 중국에서 안 오니까 우리 다 손을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13개국은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끼리는 미리 감지하고 그러면 당신의 나라에서 조금 더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주고받자 하는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 국가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정책을 확 바꾸니까 세계의 무역이 중국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공급망이 그렇게 하자는 거고 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tpp처럼 관세도 없애주고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ipf는 그거는 없고 어떠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은 미국식으로 맞춰서 높여야지 된다면 국제 아시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의 안보를 많이 의존을 하니까요.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좀 쉽게 하겠다는 약속은 없이 아시아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좀 그다지 효율적이 아닐 수는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 바쁜 통에 뭐 닷새식이나 있으면서 아시아에 우리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안보도 우리가 대만 안보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13개국 한국을 포함해서 참가국이 4개 분야. 첫 번째가 공급망이고요. 두 번째가 인터넷 내지는 디지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세 번째가 에너지. 네 번째가 부패 퇴치. 이것 때문에 중국이 가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표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다 우리가 주력으로 하겠어요 하고 아마 참여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물론 전체적인 기준은 있겠지만 12개월이나 18개월 이내에 모든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비준을 각 정부가 비준이 필요하면 비준을 받아서 새로운 경제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노동단체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라든가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도 이런 국가로 이미 많이 나갔는데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아 하고 회의적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중국 중국의 규범을 따를 것인지 중국과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같이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신냉전이다 하고 위험을 경고하고 아니 미국의 무슨 꼭두각시야 이런 형태의 아주 원색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거죠. 선택은 각 나라가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다른 나라를 설득까지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어떠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일본은 일본으로서의 이해관계가 미국과 아주 잘 들어맞는 겁니다. 인도의 나연드라 모디 총리는 나연드라 모디 총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에서 무기를 워낙에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국에서는 평택 공장을 방문을 하고 회담하고 만찬하고 현대 정의선 회장과 50분 회담을 해서 55억 달러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 전에도 한 5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해서 한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안보와 연관이 돼서 한국의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화염과 분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러브레터입니다. 그 러브레터가 너무 중요해서 대통령의 보관물인데도 이것을 본인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까지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브레터도 없다. 뭐 이런 것 없다 하면서 북한과 회담은 하겠지만 북한이 비회카를 한다는 진지한 그 의도 회담 의도 같은 게 있을 때 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동맹을 강조했고 한미연합훈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와는 반대로 확대하고 주한미군 주도는 당연히 좋다고 하고 필요한 때는 전략적 자산을 쓸 수도 있다. 무슨 핵무기 배치 같은 것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백신의 경우는 북한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연락을 했지만 북한이 묵묵부답이더라. 북한은 원래 이런 일이 있을 때 중간에 확 반응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일이 마무리된 뒤에 하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할 얘기가 있는가 했더니 헬로 하고는 period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할 때는 이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나서 그 밖의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발이 어땠다. 또 삼성 공장에서 한국계 미국인을 만나서 투표해라. 이렇게 말한 게 대단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미국인을 만났으니까 부재자 투표해라. 하고 말하는 것 당연하고 이런 경제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등등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좋게 해서 인기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나 그 와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곳에서 만드는 나파벨리 와인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또 상원의원이었을 때 이런 독재를 싫어하고 그랬던 것과 볼 때 그다지 매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는 한국에서 원래 이 포커스 자체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라든가 그 IPEF의 공식 출범이라든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는데도 크게 무리 없이 이번 일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원숭이의 그 천연도 있죠. 이 뉴스가 지난주 초부터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 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서 미국에서 포리다주에서도 환자가 나왔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를 원래의 컴퓨터를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백업으로 가는 컴퓨터를 선택을 할까요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모험을 해볼까요 원래의 컴퓨터 안되네요. 백업 컴퓨터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포리다주에서요 지금 그 원숭이 원두 원숭이 두창에서 원두 왜 요즘 모든 말을 다 짧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포리다에서 브라월드 카운티라는 곳에서 외국을 방문한 사람이랍니다. 바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사진에서 보면은 왜 물집 같은 것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조금 생기다가 온몸으로 펀진다고 하고 그 과거의 천연도요 원래 동물 사이에서 있던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풍토평처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세계 16개국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190 케이스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비드 나인틴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가까운 접촉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성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접촉에서 온다고 하고 아니면 무슨 뭐 가족과 같이 이게 이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옮겨진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원숭이가 수두를 앓고 있을 때 사람이 뭐 상처가 있었다든가 하면은 피에 묻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감염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아니면 감염은 좀 안 된다고 하고요. 메사추세츠에서도 역시 캐나다를 여행하셨던 분이 바로 이 원숭이 두 장에 걸린 케이스가 있고 세계 보건기구가 발표한 거 보니까 16개국에서 현재 190 케이스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숫자도 작고 증상은 파악하고 있는데 처음에 모든 것들 비슷하게 열이 오르고요. 그리고 피로하고 두통, 근육통, 림프선이 붙고 해서 물집이 생기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의사 선생님과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레이티스트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조금 봤는데 보니까 어떤 유럽 국가에서는 벨기에에서는 이 코비드 나인틴과 마찬가지로 격리를 한다고 하네요. 21일이나 보통 왜냐하면 이 원숭이 두 장 천연두가 한 3주일 정도 있으면 회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일단 그 하지 말아라. 코비드 나인틴의 전 세계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여기에도 음모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중국에서 뭐가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들은 다 음모 이론이니까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요. 어떤 한 사람의 이 손을 보면은 물집이 커 있을 때도 이제 작은 것들이 계속 옆에 연달아 연달아 있는데 그런 것 아니고 다 끝났을 때도 손바닥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바닥에 수없이 그런 그 물집이 생겼다가 납작하게 된 이런 모습이 있는데 미국에서 발견이 되기는 됐지만 가까운 접촉이 아니면 뭐 가족 이상의 접촉이 아니면은 전염되기는 지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미국 국내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400억 달러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본에서도 바로 이 원숭이 두 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뭐 백신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가 하면 뭐 분유 문제에 대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동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 대통령이 고려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전혀 아무 일도 아니지는 않다 하는 정도로 지금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미국에서 많이 퍼진다든가 하면은 그 이전에 이미 그 질병 통제국이라든가 여러 관계 당국의 지침 같은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서서히 내일도 조지아주 맞죠? 오늘 23일이니까 조지아주에서 아주 아주 어찌 보면 이번 예비선거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주지사 총무처 장관 공화당 민주당이 아니라 그런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오늘 조지아주를 방문을 하나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대의 인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인터뷰 자체는 지난달에 됐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기사가 났는데 왜냐하면 이런 기자들도 단독 취재 그런 것이고 또 시의 적절하게 지금은 아니다 하면은 딱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가 조지아주의 예비선거 하루 전인 오늘 보도란 겁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2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적해서 내가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 두기인 것뿐만이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단어로 표현을 잘했던데요. 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거의 복종에 가까운 부통령직을 끝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단호한 단절을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여긴 거짓이 없었다. 부정선거도 없었다. 이러므로 지난 몇 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달에 어 나 펜스 부통령과 전 부통령과 접촉한 지 오래됐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할 때는 중요한 말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나와 나의 와이프는 기도의 응답대로 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런 와이프.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지난번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이긴 케이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직도 공화당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도 보입니다.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가 2017년 백인 후월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있어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던 그 버지니아주의 샤롯 주비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방문을 했고 오늘도 아주 강하게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의 현 주지사를 주지사로 이제 그 후원하고 지지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조지아주에서 조지아주에서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워낙에 선거인단 표수가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지아주 그렇게 해라. 그냥 바이든 보다 특히 폴튼 카운티에서 하나만 표가 더 많으면 돼. 그럼 위너 테이크스 올 해서 내가 다 조지아주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선거를 관리하는 총무처 장관이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우리는 제대로 투표했고 제대로 개표했다. 그건 대통령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빗 폴듀라는 전의 상원의원이었고 그 선거에서 민주당에 한 번도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패한 데이빗 폴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의 현 주지사를 끌어내고 그 자리에 심기를 원합니다. 해서 전 바로 직전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임무를 지금 지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데이빗 폴듀에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슈퍼팩 같은데 모아진 기금을 50만 달러나 그쪽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선거 결과는 무척 중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지지하는 데이빗 폴듀 후보가 지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공식 지지한 브라이언 캠프 현 공화당 주지사가 승리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5월 말인데 6, 7, 8, 9, 10 믿고 중간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공화당의 지금 현직은 민주당이니까 딱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데 마이크 펜스, 마이크 폼페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아주 영리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할 건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아주 추하게 주장을 하고 할 땐 싹 빠지고 했었던 니키 헤일리,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팀 스캇, 알칸소의 탐 커튼, 그리고 포리다의 릭 스캇 이런 사람들이 아마 공화당의 예비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70%가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샤킹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단단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유가 영국에서 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이런 주도 혐의로 탄핵됐고 우크라이나 그런 문제로 또 탄핵됐고 대통령에게 바이든 뭐 좀 조사 좀 해서 해서 상원에서 살려주고 두 번 탄핵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그 사건을 이렇게 두고 보면 그건 범죄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슷한 71%가 의사당 사건은 이건 범죄다. 그런데 비슷한 66%는 공화당이 11월 달에 하원에서 당연히 과반수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바이든을 탄핵시켜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그 정도 66% 이상이 탄핵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화당을 제외하면 역시 비슷한 숫자가 왜 탄핵돼야지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68%네요. 정확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의회를 하고 나면 탄핵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 같은 비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때의 그 바람을 아무도 잡지 못해서 미국은 또 한 번 탄핵 전국으로 갈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돼. 난 그걸 지지해. 바이든 탄핵돼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바이든이 탄핵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44%가 그럴 걸 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에서 53%가 그럴 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핵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를 예상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전체적으로나 공화당으로.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메사추세츠의 정치학교 정치학과의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타시시 엔티나 엔티타 이 교수가 한때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다 하면 정말 법 가치 윤리 이런 경계를 한참 넘어선 사람. 그런 것을 넘어선 대통령을 관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도 당파적으로 상대 당을 제압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대통령 탄핵이 일종의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국에서도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치러지고 갑자기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장관들이나 국민의힘 다 같이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큰 오점이 없이 바이든 대통령 불과 추임하고 정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열 하루 만에 바이든 대통령을 맞아서 별다른 문제 없이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사기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지지율도 무척 높아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몇 번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는 상대 토박이이긴 하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는 윤 후보에 비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마찬가지로 야당이 한국에서는 지금 여당이 그렇고 야당 공화당들이 중간선거에 가서 투표해야지 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그 열기가 민주당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11월에 중간선거지만 예비선거는 시작됐잖아요. 내일 조지아주에서 하고 6월 7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특히 이제 시장선거가 굉장히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고요. 이 바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본인 쪽으로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당으로 가져가게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이 거센 바람은 유권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바람은 뭐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그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같은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지금 순풍에 돋단 듯 뭐 이 정도 분위기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원격근무로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상상은 했는데요. 그게 자료로 발표가 됐습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일종의 작업 보고서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의 반 정도는 재택근무 때문이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뭐 꼭 본인의 집이 아닌 곳에서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 캘리포니아 UC 샌디에고의 경제학자 두 분이 만들어놓은 건데요. 주식시장을 원천적으로 그 분위기를 바꿨다는 겁니다. 주택가격을 올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쭉 얘기했었던 것 그런 것들 플러스 재택근무도 된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에 집값이 평균 24%, 5분의 1 정도가 인상됐는데 그 가운데서요. 한 15포인트가 이런 이유로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24% 중에서 15%니까 굉장히 큰 분위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 이렇게 통제해서 원격근무를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원격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집값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 세노세 같은 곳은 집값이 내려가고 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상업용 어떤 렌트비 오르고 안 오르고 또 아파트값 오르고 안 오르고 이런 모든 것에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파이저사가 5살 미만 어린이에게 코비드 19 백신이 80% 이상 효력이 있다. 이건 최근에 5살부터 11살 사이는 파이저의 코비드 부스터를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5살 미만에도 지금 긴급 승인을 요청을 해놨는데 데이터를 지금 오늘 발표된 것을 식품의약국에도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을 하겠죠. 제법 많이 조사를 했네요. 5살 미만 어린이 16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에게 주사할 때보다 양은 한 10분의 1 정도로 했답니다. 스튜디오 바뀌고 저도 시간 개선이 잘 안 되네요. 컴퓨터하고 맞추느라고. 돈바스 동부 지역에서 하루에 100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숨지고 있습니다. 세베돈에츠크라는 곳. 이곳을 이제 가져야지 돈바스에서 승리를 했다. 러시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고 다리 하나를 불태웠기 때문에 불태운 건 아니고 파손했고 하나만 더 파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인도 21살인데 자전거 타고 가던 민간인을 살해해서 종신형에 처해지게 됐는데 이 군인은 내가 그랬다. 그렇지만 군의 명령인데 어찌하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